사람들이 의식을 확 바꿔버린 계기. 영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핵폭탄보다 무서워하는 게 한국 영화를 보는 것. 사람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의식이 변하는 것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떡밥입니다. 네, 비타민 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정재 오빠야랑 정우성 오빠야가 그 헌트? 영어로 헌트가 대한민국 말로 번역하면 사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썸이도 아침 저녁으로 바쁜 에미나이라서 웬만하게 이렇게 바쁜 시즌에는 잘 못 봅니다. 영화 같은 거를.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전지적 참견에 나와서 이용자 언니야랑 저도 그분이랑 밥 정말 한번 먹고 보고 싶다 하는 그분이랑 면치기 하면서 막 애쓰시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애쓰시는구나. 도대체 이 영화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크길래 전지적 참견에 나와서도 헌트라고 쓴다. 이렇게 두 분께서 우산도 헌트라고 쓴 거를 딱 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자본주의가 잘 되는 이유는 자기가 만든 내가 한 사업이 잘 될 때 그만한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이분들이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사실 탑스타 걱정은 설믹 따위는 안 해도 되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감동 먹었습니다. 설믹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게 탑스타던 제 밑에 부하직원이던 저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예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자기 가치. 자기한테 부여되는 것만의 이상의 가치를 내는 사람을 정말 예뻐하고 저 스스로도 누가 내 강의를 들을 때 이만한 강의료를 주고 들을 수 있을까. 나라면 이 돈을 내고 내 강의를 들을까라는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헌트에 나온 우리 오빠야들. 그 이름도 빛나는 대한민국의 탑스타.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얼굴이 상반되는 우리 이정재 오라버니와 정우성 오라버니께서 집사부일체? 거기 나와서도 본인의 모습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시면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거는 내가 좀 한번 꼭 봐줘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스펀은 알아겠는데 그 헌트를 본 북한 에미나이 느낌입니다. 헌트는 북한의 간첩과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의 공통점 때문에 시작된 거라 또 북한이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미가 또 북한 에미나이 출신으로서 북한 궁금해서 더더욱 가서 보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헌트가 이종재님께서 총감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주인공 역할도 하셨는데 감독으로서 첫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MZ세대는요. 다 아시겠지만 요즘 세대는 주입식 교육을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는 자기 스스로가 공감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최근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8년간 지나면서 봤던 영화들은 잘 만들어지고 너무 감성적으로 연기도 잘했지만은 정치적인 무덤에 빠져가지고 헤어 나오지 못하는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설미에게도 정치적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제가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왜 정치적인 무덤을 감독들이 팔까? 세상에 민주주의란 내 사상이 맞다고 내 이념이 맞다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전향시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내 생각도 맞고 이 사람 생각도 맞을 수 있어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을 수 있다 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을수록 민주주의가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재적인 것 무조건 나와 생각이 똑같아야 돼 나와 다른 사람은 정말 잘못됐어 라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내와 생각이 전혀 달라도 그럴 수 있네 난 저쪽 진영이 싫어 난 이쪽 진영이 싫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타당성은 있어라고 이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두지 그 사람은 자기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번에 이 헌트에서는 두 가지 모습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없고 말보다는 액션이 많았고 보는 관객들 MZ세대가 실제로 보면서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정재 감독님이 정치적 무덤을 파지 않았다는 거에 이거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 무덤을 파지 않기 위해서 딱 중간 입장에서 이쪽에서 말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각색을 한 겁니다. 이게 이쪽 정치적 성향과 이쪽 양옆의 정치적 성향을 딱 중간 입장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영화들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산모범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치우친 영화들 제가 찝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삶이 개인적 입장이지만 근데 그런 영화들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아쉬웠던 점이 이런 영화를 만들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 성향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로 선동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걸 보면 이렇게까지 선동을 해야 되나?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영화 한편으로 그렇게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감을 사게 됩니다. 이번에 헌트는 정말로 두 진영의 모든 이야기를 중간적 입장에서 잘 다뤄서 저럴 수도 있었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날 수도 있었겠다. 특히 독재자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북한 독재자를 찬양하고 북한 독재자를 위해서 일하는 북한 간첩과 대한민국의 독재자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 대한민국의 첩보여원과의 싸움인데 둘 다 독재자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전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치우치지 않고 너무 잘 풀어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풀었을까? 상대 진영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방 쪽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듣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도 밝혀졌고 저쪽에서 생각하는 입장도 밝혀주다 보니 그러니까 더더욱 공감대가 있어서 반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 입장을.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이 있을 때 무력통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평화통일을 해서 미군을 쫓아나겠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적화통일보다는 무력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북한은 그렇게 세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간첩이 그렇게 세뇌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나서서 자란 사람이 안 믿습니다. 심지어 간첩이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사실 사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됐고 영화 선전물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흔들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쳐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이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지 잘 산다는 걸 알고 목숨 걸고 탈북을 한 계기도 됩니다. 사람들이 의식을 확 바꿔버린 계기 영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통일은 하려고 할 거다라는 웃기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핵폭탄보다 무서워하는 게 한국 영화를 보는 것 사람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의식이 변하는 것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떡밥입니다. 이게. 근데 이 떡밥에 끌리지 않고 이런 정치적 무덤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중간 입장에서 양적 진영의 목소리로 다 들어서 진짜 시간 배분까지 심지어 역할까지 배분해서 너무나도 잘 만드신 우리 이정재 감독님 그냥 오징어 게임이 운이 좋아서 대박난 게 아닙니다. 이분은 대박인 겁니다. 이분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고 이번에 제가 그렇게까지 팬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 영화를 이렇게 홍보할 만하구나.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우리 딸은 지금 저와 같이 두 번을 봤습니다. 근데 중학생인 우리 딸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데려가서 보고 저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 콘트에서 제작 비용으로 광고 비용을 준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내산내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두 분이 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대박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져다가 과감하게 건드리셨고 과감하게 두 쪽 진영의 목소리를 다 섞어서 반대진행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영화가 아닌가. 스스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이 공감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독재자를 위한 하수인들은 언젠가 죽는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독재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반드시 처절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것도 가르쳐준 정말 멋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북한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 번쯤 어느 정도 북한 사람들보다는 와서 많이 배워온 설미로서는 과감하고 대담하고 멋진 영화를 만들어내셨다. 박수드립니다. 헌트 여러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보시기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